미스터 츄 이번 게임 소개는요 우리의 미스터 츄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스터 츄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이번 게임은 평행선 게임이에요 각자 후드티 모자를 쓰고 후드티 끈 있잖아요 앞에 있는 끈을 서로 묶습니다 그 상태로 각자 모자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드릴 건데요 재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 머리에 있는 단어를 먼저 맞히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평행선 줄타기를 잘하면서 내 단어를 방어하는 방어 동작도 중요해요 목 좀 풀어야겠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 이 단어를 빨리 외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어를 본 사람은 정답을 외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결을 해줄 분 한 분씩 뽑아주실까요? 먼저 이겨야 돼요 먼저 이기는 팀이 전체 이기는 승리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둘, 셋 컴 아, 야상도 준혁 이건 피지컬이에요 그냥 이거 보면 된다니까 피지컬인데 피지컬인데 서럽 이틀 오세요 제가 묶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주세요 오,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 오오오오 확 좀 해버려야겠다 오케이 쇄도우다 응 나 복싱 배웠다 오오오오오 자,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네, 귀 살짝 뒤쪽으로 붙일게요 네 네 자 오오오오오오오 형 여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준비해 최비 화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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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아!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야, 앞이 보여? 야, 앞이 보여? 야, 앞이 보여? 야, 넌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무단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이 정도만 봤다, 이 정도만 봤어! 아! 아 눈이 나와야 되는데 입이 나왔어 이게 요령이 있을 거거든 요령이 있거든 요령을 잘 찾아야 된다 저거를 왔다! 눈 나온다! 눈 나왔지? 손 쓰지 마 안 돼!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 서로 안 와요 서로 안 와 야 옷을 좀 내려 서로 안 와 제가 벌려드릴게요 제가 벌려드릴게요 조금씩만 벌려드릴게요 자 그대로 안 와 그대로 안 와요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한 번 갈게요 자 자 자 준비 자 그대로 안 와 그대로 안 와요 준비 준비 아 이상해 넘어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넘어트리면 되지 넘어트리면 돼 씨름에서 넘어트리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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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트리면 돼 또 못 왔다 본다 본다 아 오빠가 달려줘 아 달려 진짜 안 됐어 진짜 안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오 오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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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됐다 됐다 어 손으로 잡아도 돼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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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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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아 형 입술 입술 아 못 빠지 마요 아 아 아 하하하하 이게 뭐야 아 아 아 못 빠지 마 아 못 빠지 마 아 못 빠지 마 아 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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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예 코털 코털 정답 아 맞아 맞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잠깐 코털 그리고 나상로는 뭐였어요? 병기 아 병기 나상로 씨가 1점으로 뚝 하면서 짝딜 맞춰서 짝딜 아무것도 못하지 뭐 미워 다음 선수 하나 둘 셋 다 나가 박지언 오케이 어 추 박지언 좋았어 추지언 추지언 이번에도 피지컬로 우리가 위해요 어 사장님 좋아지긴 한데 바로 끊은 나이 나는 뭐가 보이긴 해? 안 보여 앞머리껏 안 보여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준비 이제 눈 뜨세요 준비 준비 오케이 좋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팁 쓰는 게 아니야 앞에 사람들 좀 멍청하게 하지 마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게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혁아 우리 뭐 했냐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어 그렇지 어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유연성 봐 아 유연성 봐요 그래요 어 자 추 자세 좋아요 아 박지현 자세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어 야 연체 연체 동물이 연체 동물 좋아 좋아 얘네 곤충 같아 곤충 지루가 사마귀들 싸우는 거 같아 사마귀들 야 사마귀 같애 지금 사마귀들의 대결에 어 어 어 어 어 지훈이 봤어 아 어 봤는데 잠깐만 한 번만! 봤나 봐, 정답 봤어 지금! 와! 와! 름까지는 봤는데! 름까지는 봤는데! 지현이 형, 귀여워. 정답! 고름! 뭐라고요? 고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게임이 이게 정석입니다. 아, 명승부였다. 이게 정석이었구나. 1대1입니다. 오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동시에 보여줬고요. 자, 이제 다음 참가자. 아, 또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 안성훈 지금 몸 풉니다. 어? 왜 몸 푸는 거죠? 지금 몸 풉니다. 아, 또 웃네요. 하나, 둘, 셋. 하나. 진욱. 안성훈. 좋아, 좋아. 트라이 최악체. 트라이 최악체. 트라이 최악체. 붙어. 그렇지, 붙어. 그렇지. 어어, 밀지 말고. 에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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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는 얘네 이게 너무 웃겨.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힘 빼고. 자, 자, 뒤로, 뒤로.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 이제 붙으세요. 모자 쓰시고 붙으세요. 팔은 뭐 고정이야? 안 다치게 해라, 아예. 우가.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치는 거 무서워요. 자, 진정하고, 진정하고. 눈빛 좋아, 그래. 눈빛 좋아. 자, UFC 느낌. 와, 이거 어렵다, 글씨 자체가. 자, UFC 느낌이에요. 눈 감아, 눈 감아. 보지 마. 자, 코리안 좀비. 트로트 좀비, 트로트 좀비. 자, 준비를 했어요. 정면 보시고. 정면 보시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뒷싸움, 뒷싸움. 뒷싸움, 뒷싸움. 오오. 아유. 아유, 이거 뭐하냐. 아유, 걸매기 싫어. 오오. 우리 좋아하니까. 응, 풀기 싫네. 오, 빨라, 빨라. 진짜 우리가 원을 빨리 그리는거야. 이야, 진욱이 잘 돌아. 진욱이 잘 돌아요. exact, exact.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성운이 형 진짜 못생겼어. 아, 입이 돌아갑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우, 너무 못생겼어. 아유, 너무 못생겼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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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이무더이네요. 어머. 오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야 이게 뭐냐. 와 얘네. 왔다 왔다 왔다. 오어라 왔다. 오오. 오오 날렵해. 날렵해 날렵해. 아하이. 아 예술을 하네 둘이. 아니 오 야 봤다 봤다 아! 한 벤! 아! 한 벤! 아! 한 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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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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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그의 짱! 뭐라고요? 그의 짱! 그의 짱! 그의 짱! 그의 짱! 우리 이겼다 아! 중국 무술 고수들 같아 자 이번! 너희네 꿈처 하자! 어 바지 벗겨진다 진호가 바지 다 내려왔다 어구어구 난 다 봤다 자 다음 선수 나와주세요 가자! 그리고 민준! 알파카 딱 대! 민준아 지고면 안 된대 이건 이기죠 상대는 짐승이야 짐승 알파카라고 집중해야 돼 목이 길어가지고 두 친구가 또 날렵하잖아요 둘 다 생각보다 가까워요 남정네들끼리 이렇게 가까워 자 얼굴 공격이 너무 심해요 자 붙여드립니다 숨 감으세요 민준아 갈아버려 그냥 스피드야 스피드 딱 들어오면 카운터로 빡 보는 거야 쓱빡 보세요 보세요 바로 가 바로 가 서로 잘생긴 얼굴 보세요 쉽지 않은데 그렇지 왼쪽에 끄러넣어 왼쪽에 있어요 다 다시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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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었어요. 그렇지 스피드 그렇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다가 보여. 그렇지. 오 잠깐만. 다른 건 있습니다.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굴비. 꼬리는요 하나 둘 셋. 식혜. 야 이거 거의 동시에 보는구나.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굴비. 식혜. 정확히 둘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찰나에 딱 봤네. 서로. 자 이렇게 해서 평행선 게임은 짝팀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쳤습니다. 굴비. 교훈. 시골. 오. 감사합니다.